안녕하세요. 배우라기 황미롭기 일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2021년 제3회 전기설비 기술기준비 한국전기설비 규정 기출문제 시간입니다. 막대그래프 잘 보이시죠? 우선은 8문제, 제가 난리도 하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상 이거 딱 보는 순간 이거 답이야 라고 하는 거 이런 거였죠. 제가 늘 언제나 쉬운 문제인데 진지하게 푸는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여기 8문제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6문제 중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래도 조금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문제가 한 6문제에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6문제, 8문제 이렇게 봤을 때는 좀 그렇게 어려운 부분 없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중간중간에 저기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좀 짜증나는 문제들이 좀 나왔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좀 공부 안 하는 비효율적이라고 제가 얘기해서 조금 막 이렇게 좀 안 푸는 문제들 뭐 그런 문제들 위주해서 6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다 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따지면 사실상 뭐 그렇죠?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지만 제가 다른 문제도 좀 봤거든요. 1교시부터 다른 과목까지 봤는데 그거에 비하니 어렵다 였거든요. 저는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여러분들이 문제를 쭉 풀다가 갑자기 조금 이상한 도로 조금 빠지다 보면 조금 당황하셨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회차입니다. 무조건 제 느낌입니다. 사실은요. 괜찮죠? 여러분들도 잘 푸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기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 기준으로는 1번 같이 한번 보시죠. 1번 같은 경우에는 뱅크 용량이 몇 KV 이상인 조상기 이렇게 나오니까 머릿속에 조상기 용량이 딱 떠오르셔야 돼요. 500KV 이상? 그렇죠. 15,000KV 미만. 그리고 15,000KV 이상. 그리고 동기 조상기 뭐 이런 식으로 표가 머릿속에 떠오르셔야 하고요.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내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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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데 그렇죠. 용량이 좀 작은 거는 또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용량이 좀 큰 거는 반드시 이렇게 기억하는 거 기억하시죠? 제가 좀 강조 많이 드렸었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벌써 제가 말씀드렸던 1만 5,000KV 이상인 조상기에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사실 2번이고요. 제가 좀 강조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볍게 넘어갈까요? 관련된 내용으로는 설비 용량이 1만 5,000KV 이상인 조상기 또는 전력용 캐페이스터 또는 불로 리액터는 내부에 고장이 생긴 경우에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자동 차단하는 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자 다음은 2번이요. 2번은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은요. 우선은 왜 어렵냐라고 얘기하면 나보고 계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시가지의 시설하는 154KV의 가공전설로를 도로로부터 제1자 접근 상태의 시설하는 경우 얼마만큼 이격을 시켜야 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사실상 이런 문제는 해결하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그냥 이러한 조항을 머릿속에 딸딸딸딸 암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35KV 이하면 3m 이상 이격시켜야 하고 35K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35KV니까 매 초과하는 전압 153-35 해서 매 10KV마다 단수 처리해서 그리고 짜증나는 거 이거 15cm인지 12cm 가산한다는 거 이거 고민하셔야 되잖아요. 어쨌든 이 기준에는 35KV 초과하는 기준으로 하니까 단수 처리해서 15cm 이상 가산한다 이렇게 해서 답이 4.8m 정도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러한 문제에 우리가 특별한 전압을 기준으로 해서 한 문제 한 5문제 정도 머릿속에 그냥 딱 암기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다라고도 제가 기출문제 시간에 말씀드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려운 문제고요. 그래서 벌써 답은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답은 2번 4.8m입니다. 그래서 단수 처리하는 기준도 여러분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뭐 다 읊기는 했어요. 그래서 우선은 우리 단수 소점 전부 다 절사한다. 이 기준까지 여러분도 좀 잘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쨌든 어려운 문제니까 우리는 그렇죠. 조금 선별하셔서 공부하셔도 됩니다. 되셨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는 순간 딱 웃음이 나으시죠. 이걸 뭐 문제라고 내는 거야. 뭐 이런 겁니다. 사실은 그냥 용어의 정의라든지 아니면 제가 너무나도 늘 언제나 강의 시간에 막 달달달달 말씀드렸던 그 내용 그냥 그대로 나온 겁니다. 우리가 지지물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반드시 그렇죠? 목주, 철주, 철근, 콘크리트주 그리고 철탑까지입니다. 어쨌든 사실상 어떠한 뭔가를 지지하는 선류를 지지하는 형태로 얘기하는 거다. 기억하시죠?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지선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건가요? 예 맞아요. 뭐 3가닥 이상부터 시작해가지고 2.5 이상의 안전률을 가져야 하며 4.31kN 이상의 인상화 중 기억하시죠? 우리 너무나도 많이 암기했던 부분입니다. 이 지선이라는 거는 강도를 분담하는 거다. 또는 보강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뭐 어쨌든 답은 2번이고요. 너무 쉬운 문제를 또 진지하게 풀었습니다. 되셨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지물이라고 하는 건 목주, 철주, 철근, 콘크리트주 및 기타 또는 철타 이와 유사한 전선이라든지 약조류 전선 또는 광섬유 케이블을 지지하는 거를 주목적으로 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